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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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정신이 안 돼! 우리 중앙시장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아주 전통있는 곳인데 들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렇게 총리님께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좀 불안한데 종로에서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고맙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찍으시고요! 네! 그 다음 엄지척 정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이 되고 있는 경제의 이축과 사회의 상처 또한 머지않아서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시민의식과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확고히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긴급재난구호금 긴급재난지원금 의 구체화는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알바 노동자들이 식당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식당 주인들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들이지 않은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고통의 분담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한 분의 누락도 없이 모두가 손잡고 빨리 건너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제 강원도는 확실하게 대결이 아니라 평화가 강원도의 미래에 보탬이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도민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이 저는 감사합니다.